라이브 뮤직빡 뮤직빡 토클 차트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순위입니다 20위는 첫사랑의 아련한 기업, 에이핑크의 러브 설레이로요 أمت بو 다시 시작되는 꿈을 알리는 노래죠 루이킴의 봄봄봄이 19위 여섯 청춘 남자들의 특별한 이별 공식 빅스가 18위 17위는 눈물 닦아주고 싶은 여자들 다비치의 또운다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두 매력남 자이언티 크러쉬의 그냥이 16위 소리 없이 강한 존재감 15위는 시야 존재의 꽃 14위는 1년만의 차트 역주행 하이퍼 아이유의 봉사랑 벚꽃 말고 무대를 압도하는 파워 카리스마 포미닛의 미처가 13위 12위는 감미로운 몸으로 여심 저격 10형 그녀 D&E의 너는 나만큼 상큼한 소녀들 러블리즈의 안녕이 이번 주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크 크리에이터 10위는 블랙홀 같은 매력 EXID의 위아래 치명적인 유혹의 여인 가인의 파라다이스 로스트가 9위 8위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발라드 나월의 같은 시간 속의 너 달팡질팡한 사랑 이야기 7위는 다비치의 두사랑 6위는 음악방송 10관왕의 위험 신화의 표정 순수와 도발적인 매력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곡 가인의 애플이 5위 4위는 봄캐롤의 대표주자 버스커버스커의 벚꽃 엔딩 서정정 발라드의 정석 허가게 4월의 눈이 이번 주 3위를 차지했습니다 뮤직비디오크 크리에이터 뮤직비디오크 크리에이터 뮤직비디오크 크리에이터 지스로 한 번 점수 시청자 서버드 점수 방송의 수점수 운반 점수 표타는 과연 1위의 주인공은? 레드벨벳!